1, 2, 3 그리고 파운드에서 1, 2, 3 그리고 차세 차세하면서 핸스테이션을 해볼까요? 1, 2, 3 2, 2, 3 그리고 차세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